디에스 단석 디에스 단석을 보호하고 계신 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식감발사 강철중입니다. 오늘 디에스 단석 시외가에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153,500원의 주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시면 최근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 종목들 중에 1500개 이상의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우리 3점 또한 현재 계속해서 신저점을 찍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단지 디에스 단석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디에스 단석이 무상증자 이슈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고요. 최근에 상한가까지 찍으면서 과거에 있던 모든 물량을 모두 다 소화하면서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간 무조건적으로 하락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절대 이러한 상승에 매수 금지 매수 금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은 저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매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섣부른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디에스 단석을 끌고 가야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수익에서 더 큰 수익으로 극단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만큼 우리 디에스 단석 현재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디에스 단석 간단하게 먼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모두 다 개인들이 받아 먹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신용을 쓰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의 공효율이 한 6%에서 7% 정도 나와줘야 그래도 좀 정상적인 주가의 흐림 나와주는데 지금 현재 18 정도 올라가 주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몰렸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현재 이러한 상승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용을 써가면서 매수를 해오고 있다는 건데 자 신용을 쓰면 어떤 게 일어나죠? 네 신용을 쓰면 나중에는 반대매매가 반대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용을 써가면서 매수한 우리 개인소자자들을 세력들이 모두 다 안고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제가 신용으로 매수하시는 거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분명히 이 세력들은 신용을 써가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의 반대매매를 위해서 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 저항 구간에서 눌릴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 구간에서 뭐하자? 분할매도하자 비중을 좀 축소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전에 달아드렸던 영상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입니다. 영상 간단하게 보실게요. 그 다음 저항 구간은 자 보시면 17만 2천원 이 구간입니다. 17만 2천원 이 구간인데 과거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이때로 돌아가시면 이때 한번 지지가 됐었고 그 후에는 저항으로 바뀌었던 이 구간에서 두 번째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아직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 구간에서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이때 뭐하자? 제가 매도 타점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저와 함께 하신 분들 텔레그램 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문자를 안 받아보셨거나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우리 간단하게 단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좀 연세가 있으셔서 텔레그램 방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도 하루에 몇 통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언제 매수하세요? 지금은 기다리세요. 이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안 서고 좀 헷갈린다 하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고 제가 무료로 하는 것만큼 제 채널 성장에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매도 타점을 드렸을 때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은 아니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손절치라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매도 타점 드렸을 때는 저와 함께 이 구간에서 제가 이때도 과거에 뭐라 그랬죠? 쌍바닥 우리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이때 뭐하자? 우리 이때 매수하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제가 언제죠? 11월 25일 현재 바닥 구간을 다지고 과거에 있던 저점에서 쌍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비중과 그리고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요. 다들 받아보셨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저와 함께 수익화를 할 수 있었고요. 자 이때 제 문자를 못 받으시는 분들 기회를 놓친 게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의 기회는 무조건적으로 있을 것이고 다시 조정이 나타나는 이후에 저점 신호가 나타나면 제가 이 매수 타점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시초과 종목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제가 비중까지 체크해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드렸던 시초과 종목 뿐만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이 범양 권영이 어제까지 해서 2연상을 해줬는데요. 자 아직 홀딩이신 분들 어제까지도 상한가 가주면서 큰 수익 보고 계실텐데 자 오늘은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전략 매도로 마무리 지워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도 타점도 드렸었는데요. 제가 먼저 과거에 드렸던 이 범양 권영 먼저 차트 잠깐만 보실게요. 자 범양 권영 자 이게 1봉인데요. 제가 11월 11일에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이태부터 지금까지 현재 엄청나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분봉으로 보시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제가 범양 권영 얼마에 말씀드렸죠. 매도 타점 2150원에 매도 타점 드리면서 자 우리 주님들 충분히 매도할 기회가 있었고요. 수익화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아직까지 수익화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매도하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시초가 종목 바로 에코캡인데요. 자 이 에코캡 자 오늘 장 시작했을 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시초가 얼마에 말씀드렸죠. 네 1300원 이하에서 매수하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 1200원 그리고 저가는 1189원으로 우리 주님들 충분히 러프하게 제가 잡아드리면서 매수할 기회가 있었고요. 제가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얼마 1500원 이상에서 매도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전한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들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범양건용과 오늘 말씀드린 에코캡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또 수익인증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범양건용으로는 111%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3일 만에 4,020만원 약 4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셨고요. 이번에 에코캡으로는 690만원의 수익을 보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당연히 우리 줄임도 가능합니다. 꼭 거액을 하실 필요 없고요. 소액으로도 당연히 가능하시고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면 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맛보기용으로 하시다가 나중 가서 저에 대한 실력이 검증이 되셨다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대를 늘리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우리 주님들 매일같이 용돈벌이 쏠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 46749671 로 시초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전송해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내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문자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안옵니다 하시는 분께서는 다시 한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DS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우리 고점 49만 5천원에서부터 51조 신저가 6만 4천원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DS단속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각 구간 구간들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달아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손실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최대한 평당가를 낮추는 이러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은 언제 매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구간 구간들에 대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파악을 하고 헤쳐 나가야 될지 정말 어렵고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다?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전자공시 보시면요. 이 무상증자로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4년 11월 26일이고요. 이번에 200% 무상증자였죠. 네. 한 줄을 주면 두 줄을 더 주는 자 이러한 무상증자인데 자 이 무상증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요. 바로 물량.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이 수급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우리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그러한 물량들을 매수매도하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하지만 단점은 그만큼 수급이 많아질수록 이 리스트가 굉장히 커진다. 이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식님들이 상승했을 때도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매도를 하신다면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손실을 최대한 없애고 나중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아예 없애는 이러한 매매를 하셔야 우리 주식님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매수라는 포지션이 있죠. 하지만 이 포지션 중에 무 포지션도 있습니다. 무 포지션 이게 바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관망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이 매수와 매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기다림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식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피 같은 돈이잖아요. 정말 어렵게 버신 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혼자서 대응하실 거 아니고 저와 함께 대응하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제가 간단하게 단속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답장을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 영상 보시면 제 영상 아래에 이렇게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상담과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저에게 상담과 사연을 먼저 신청해 주시는 분들 우선순위로 먼저 달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문자 주신 분들 달아 드릴 거니까 문자 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은 DS단에서 현재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매수 기회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님들이 비중을 늘리실 때 추가 매수나 싱글 매수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50에서 200%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보유 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 주시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CD를 마련해 드리기 준비해 드렸습니다.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출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달 9월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이번에 10월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이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3A분의 2B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인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다는 게 보시면 현재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드렸을 때가 이후간이었는데요. 벌써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지금 네이처셀을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금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저와 함께 하신 분께서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는데 네 벌써 네이처셀로 2200만원이라는 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의 후속주로 제가 이 급등주 선물 가져왔습니다.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에서 200%이고요. 그리고 보유기간은 최소 오거래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 시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으니까 자 뭐라구요 010 4674 9671 간단하게 7번이라고 문자 남겨주는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제가 답장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보다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지만 텔레그램 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을 가져왔는데 대선 테마주입니다. 대선 테마주로써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종목도 제가 가져왔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 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 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1 대선이라고 문자 두구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최저 4,425원 이었던 이 주가가 3,150원 까지 상승을 해 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 애니능률 대표 파편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치네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최저 3,065원 에서 3,750원 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 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구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 에서 최고 65,300원 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 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 주오면서 최저 2,750원 에서 최고 29,850원 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 입니다.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 에서 최고 24,400원 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 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막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어 제가 그러면 지금은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그래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대상홀딩스 우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구요. 제가 15년간 주식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뒤인 27일 이때 갭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 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7천만원을 전부다 투자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 탓질만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6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 주더라구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홀딩스으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구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구요. 자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구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